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Weekly Edition 강예신입니다. 지난주까지는 Weekend Review and Week Ahead로 여러분들을 토요일에 미국 날짜로 만나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목이 길고요. Weekend Review and Week Ahead가 그리고 아무래도 항상 그 Week Ahead라는 것이 특별히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구획을 짓는다는 것이 방송을 하면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Weekly Edition이라고 좀 짧게 이름을 바꾸고 이 Weekly Edition을 통해서 한 주일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를 조금 내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Weekly Edition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보셨던 유튜브의 그 사진이요. 사진을 제가 두 개를 실었는데 오른쪽에는 이코노미스트의 커버였고 4월 아니 6월 16일 자요. 그리고 또 왼편에는 어제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 사진입니다. 먼저 이 두 가지가 미국에서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었던 뉴스고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데 어제 제가 방송에서 몇 주일 전에 읽은 거 내용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그 표지를 나중에 봤더니 이렇더라 하고 그 앞에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그 표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그게 이코노미스트가 김정은 이름의 스펠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 김정은 K-I-M-J-O-N-G-U-N을 쓰는데 U-N 대신에 이겼다 할 때의 원 W-O-N 윈의 과거형 원을 일부러 그렇게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왜 그 생각을 못했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의미를 둔 거죠. 왜냐하면 이코노미스트가 한두 번 김정은 위원장이나 미국과의 세계와의 관계를 쓴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어느 언론보다도 좀 전문적이고 아주 뭔가를 내다보는 그런 것을 쓰는데 김정은의 이름 그 스펠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만큼 이번 회담 자체가 김정은이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내용 자체는 쇼 비즈니스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했지만 내용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양보를 했지만 받은 것이 별로 없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앞에 보신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그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사진에 대해서는 북한 문제부터 하죠. 이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아무리 그 장밋빛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고 내가 오바마보다 잘하는데 왜들 이러지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하던 그런 공식적인 그 폼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그대로를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고 하는 것을 1년 더 유지를 하겠다는 것을 보냈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서로 수십 년 동안 대화도 안 하고 적으로 알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트럼프 대통령도 말은 좋게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목적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좋은 말 많이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문서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그 북한과 뭐 대화를 하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한 39% 정도 됐던가요. CNN의 여론조사 결과 그 정도로 나오고 대통령이야 뭐 백악관의 그 웨스트윙 집무실이 있는 그 빌딩에도 또 웹사이트에도 북미정상회담 또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잔뜩 이제 걸어놓고 했습니다. 그 정도인데도 미국 사람들은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건데 이 북미정상회담의 미래가 그 분명하지 않고 또 성공하려면 뭔가 미국이 조금 더 그 세련돼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그 북한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9%였다면 CNN의 여론조사 결과였던가요. 어제 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19% 그리고 중국도 19% 러시아가 오히려 24%인가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나오고 아이시스가 22%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반수 이상이 미국 사람들이 아 AP통신의 여론조사였군요. CNN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하는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55%가 지지를 했다고 하니까 3월달에 42%보다도 늘어났고 지난해 10월달에 41%보다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뉴스를 알아가면 갈수록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를 할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는 12%만이 그렇다 확신한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제 뭐 정상회담이 끝나고 뭐 열흘이 넘었으니까 누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갔는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김정은이 얻은 게 많다는 그런 답변이 훨씬 많고요. 미국보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그런 그 정도가 있는데 오늘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MSNBC와 인터뷰를 하는데 토요일에는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이제 좀 정치인들이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는 미리 이제 녹화를 하는 거죠. 라이브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외무장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치면 여러 가지 외교 이슈를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유머 감각이 좋고 미국과 그 서방세계를 잘 알고 또 뭔가 그 파일 같은 것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것에 강하다 뭐 그런 그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대단히 대단히 이제 그 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너무너무 베리도 한 번도 아니에요. 베리베리 웰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뭔가 그 안내라든가 그런 것을 받으려고 쳐다보지 않아도 되는 그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얼마나 되겠어요. 이 사람이 저쪽 시골 지역의 연방 하원의원이었는데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을 CIA 국장으로 둬서 CIA 국장하는 한 1년 동안은 북한 문제를 많이 다뤘겠죠. 그러나 1년 동안 아무리 정치적인 경험이 있고 똑똑하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중적으로 그것만 다뤘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도 않았을 테고요. 국무장관 되기 전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뭐 수십 년 그 사람 나이 때까지 김정은 위원장은 뭐 서른 몇 살 됐으니까요. 그때까지 한 가지에 집중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평가하는 그 자체가 본인이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더 더 더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려고 가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한 준비를 하고 많은 것을 꿰어차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랍니까 세월의 무게를 누가 이기겠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뭐 이런 정권을 물려받는 수업을 하면서 안 모든 북한 핵에 관해서 북미 관계에 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은 시간과 그것도 운명적으로 이것은 나의 생명이야 생존이야 운명이야 하면서 놓지 않았던 사람과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는 시골에서 연방 하원의원 지역구 하원의원을 하다가 그전에는 또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그다지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보는 시각이 실제보다는 정말로 그 정도까지 감탄할 정도는 아닌데도 미국 쪽이 너무 모르니까 북한을.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한미 8군 부사령관의 김태엽 육군 준장이 추임식까지 다 했죠. 또 대통령은 여러 번 유해를 돌려받았다고도 얘기를 하고 유해가 오고 있거나 준비 중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비핵화가 시작됐다고도 했고 아주 큰 실험장을 북한이 폭발을 했다고도 했는데 거위가 좀 부족한 말이거나 아니면 애매하거나 아니면 사실과 전혀 다른 국방부와도 다른 유해는 이제 준비해 이제 관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비핵화 시작됐다는 것도 38노트 등의 위성 그런 것에 보면은 실험장 큰 실험장 폭발했다는 것도 증거가 없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안 한다고 발표를 하고 미국이 이 이코노미스트의 표시처럼 아직까지는 유해를 이제 돌려받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준 게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을지프리덤 가디언 프리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두 개의 훈련도 일단 안 하겠다고 또 발표를 어제 오후에 했는데 이 을지프리덤 훈련도 트럼프 대통령이 월게임이라고 하고 북한도 월게임이라고 하고 그리고 한국의 많은 진보에서도 월게임이다. 뭐 가상훈련이니까 컴퓨터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난해만 하더라도 물론 그 가상훈련이 주가된 훈련이지만 미군도 한 만 7천명 그리고 한국군이 5만 명 정도 참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북한이 싫어하는 훈련이잖아요. 전쟁을 그 아주 그 전쟁을 가상전쟁인데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호주 영국 캐나다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도 참여하고 하는 대규모 훈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훈련까지도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덜컥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제 세 번째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만나고 나온 그 뉴스도 중국이나 북한에서 정말로 사이가 좋다는 것을 최대한 발표를 하는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중국 국가당 중국 사람들은 이제 안 변한다. 북한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지난번에 두 번째 갔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고는 김정은이 달라졌다. I don't like it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싫겠죠. 더 싫겠죠. 본인을 만나고 돌아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가서 아주 헌화짓게 들여다보이잖아요. 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을 테고 또 조언을 받았을 테고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비난이나 말로나 트윗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원래 부과하기로 했었던 그 액수보다 4배 많은 중국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은요 결국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해줘도 중국과 북한은 오랜 그 서로의 그 왔다 갔다 했었던 그 여러 가지와 지형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북한에는 중국이 현재로서는 훨씬 가까운 국가라는 것을 이번에 그 세 번째 방문으로 이게 증명이 됐다. 그리고 이런 그 관계인 이상은 중국이 결국은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좀 시간도 끌면서 뭔가 그 비핵화에 대해서 좀 그 말을 너무 잘 듣지 않기를 그런 걸 원한다는 거죠. 물론 중국도 북한이 뭐 핵을 가지고 위험하게 하고 그래서 아시아의 이 나라 전하라 전하라 다 핵 개발한다고 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미국과의 무역 전쟁도 또 원치 않는 일이고요.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이 둘 다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뭐 군사훈련을 안 한다던가 그리고 나아가서 뭐 주한미군 철군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는데 더군다나 이제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제일 위에 두는 사람. 어떠한 그 가치보다도 돈의 가치와 돈을 믿고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을 하고 그 돈이 제일 그 넘버원 그 주요 그 이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합동 훈련하는 것이나 주한미군 주둔이나 이런 게 돈 낭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바에야 아주 지금 그 중국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북한을 좀 경제적으로 좀 안정시켜서 잘 살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남한과 힘의 균형도 조금 이루게 하고 뭐 그런 것을 북한으로서는 원한다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시진핑과 이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미국에서 양쪽에서 받을 것을 다 받는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구슬러서 안보 체제 안보 같은 것 선제 공격 안 한다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만은 도움으로 경제를 일으킨다 하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고요. 분명한 것은 미국 사람들도 이래저래 해도 핵 위협이 북미 회담을 하기 전보다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것에는 전부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의 사위가 싱가포르에서 굉장히 하이리스크를 택하면서 일하고 있는 광산업도 하는 그런 미국 사람이 이 쿠슈너에게 줄을 대서 북한이 원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북미 회담을 하자 하고 지난해 여름부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좌레드 쿠슈너가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좌레드 쿠슈너는 그 당시에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 일을 관장하는 국무장관 렉스틸러슨과 사이가 나빠졌기 때문에 CIA 국장인 마이크 폼페오에게 이걸 넘겨줘서 이제 관리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렉스틸러슨 국무장관이 해고되고 그 자리에 마이크 폼페오가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산이나 평양에 트럼프 호텔을 지을 꿈을 꾸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도는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돼야지 된다. 평양에 트럼프 타워가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것은 이제 한국이니까 그런 것이고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또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니까 그 세계의 대통령이 어떠한 중요한 세계의 평화를 결정하는데 본인의 이해상관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야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미국은 미국이고 또 미국은 안정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반도 평화만 얻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언론에서도 거의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보도가 나가는 그런 매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한반도 평화가 나쁘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좋고 이루어져야지 되고 또 한국 사람이라면 어디에 살고 있든지 다 그걸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 안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되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속든 말든 뭐를 덜 얘기를 하고 했건 말건 조금 감언이설을 했건 말건 그 감언이설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의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칼럼리스트가 문재인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북미회담에서 그런 감언이설 아첨 비슷한 것을 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슬렁슬렁 넘어가서 이것만 이루면 된다라고 늘 그것을 명제로 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 밖에서 보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미국을 알면서 한국에 나가서 방송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서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지지를 하면서 그 한국식에 맞추는 방송이에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 분위기와 이제 그 방송의 분위기와 이런 것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요. 좀 트럼프 대통령을 잠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를 하거나 내용을 덜 알거나 속을 수 있죠. 북한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잠시지 어느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탁 깨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실수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는 누가 정말로 책임을 져야지만 될 그럴 그 어드바이저가 잘못 충고를 해서 그렇게 했었을 때도 이건 저의 책임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내렸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한 번도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본인의 실수나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 행동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내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 참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등등에서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아예 본인이 핵 위험 없다고 하고 본인이 나 케미스트리 김정은 위원장과 잘 맞는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말을 바꾸겠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절제력이 없어서 그렇던 뭐가 어째서 그렇던 이걸 더 이상은 난 못 참겠어 할 때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전달을 안 했지 김정은은 왜 이랬지 누구는 왜 이랬지 시진핑은 뭐 누구누구 심지어 마이크 폼페오까지 정말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무조건 눈 가리고 일단 빨리빨리 우리 패스합시다. 패스합시다. 패스해서 도장 찍은 것도 무효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 제가 계속 미국 분위기도 전해드리고 이 회담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지어 미국을 알고 미국에 대해서 정말 그 뉴스에 관심이 있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국에 나가서 인터뷰할 때는 한국식에 맞춰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저널리스트가 아니에요. 액티비스트죠. 다 본인들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본인들이 꼭 그 의도가 나쁘던 좋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듣기 좋은 말 하면 여기서도 초대하고 저기서도 초대하고 해서 유명해지면 유명해지는 것을 원할 테고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또 그게 보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알려져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미국에서 방송을 이렇게 듣고 신문을 읽고 하다 보면 지금 한국에서는 미국에 북한 문제 전문가가 없다고 하고 미국 언론이 다 틀렸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유명한 어떤 사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미국 뉴스가 뭔데요. 사실은 이 뉴스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미국에서 그 뉴스 그날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부분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미국과 시차도 다르고 또 저처럼 미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뉴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미국 방송을 하루 종일 텔레비전 몇 개 켜놓고 보면서 신문을 수십 개를 읽고 인터넷 매체를 아주 중요한 것들을 수십 개를 하루 종일 손가락과 손목이 아플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보겠어요? 안 보는 거죠. 본인들이 봤었을 때 그 순간에 아마 그 뉴스가 사실은 미국에서 이게 큰 뉴스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할 수도 없고 하지만 그만큼 한국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미국이라고 무조건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모른다. 이것도 굉장히 한국에서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특별하게 이것을 주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는 분위기를 오늘 분위기대로 대체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오늘의 미국 같은 이런 내용들도 들어두시는 게 여러분들께 시간 낭비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김정은 위원장을 좋다 좋다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은요. 김정은이 민주당의 하원 지도자인 넨시 펠로시보다 더 좋다. 입소스의 조사예요. 19%가 김정은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넨시 펠로시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감도가 그런 겁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었던 지금 유튜브 첫 번째 사진의 왼편에 있는 그 사진 제가 정규방송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제부터 그제 오후부터 나왔죠. 그 시사주간지 타임의 어린이가 엄마가 국경수비대에서 수색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쳐다보고 엉엉하고 우는 것. 그 사진이 이 어린이와 엄마는 결국은 지금 난민 신청을 한 엄마와 아이거든요. 두 사람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게 나중에 알려진 겁니다. 이 사진을 찍은 그 게리, 게리 이미지를 많이 쓰잖아요. 게리 이미지는 돈 내고 사서 쓰니까 언론사에서 좋은 사진이 많아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게리 그 이 사진사가 뭐 며칠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조용히 그때가 밤 10시쯤 됐다고 하죠. 계속 한 뭐 천장 찍으면 하나 좋은 사진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셔터를 눌렀고 이 사진 기자가 사진을 찍었을 때 엄마가 검문검색 인터뷰를 당하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이 사진 기자는 이 사람들이 떨어졌는지 같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게리가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게리 이미지는 사진만 줬고 그 사진을 보고는 다른 수많은 매체에서 이제 기사를 쓸 때 이 사진을 쓴 거예요. 뭐 꼭 이 아이가 엄마와 같이 떨어졌다라고 사진 설명에 붙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불과 한 달 사이에 2,300명 그 정도가 어린 아이들이 젖먹이까지 포함해서 엄마 아빠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깜깜한 생각을 해보세요. 사진인데 깜깜한 밤하늘에 아이가 핫핑크 셔츠를 입었잖아요.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예쁘고 작고 이러니까 너무 사진으로 상징성과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쓰게 된 거죠. 아마 어린아이가 검은색 셔츠를 입었다면 다른 사진을 사람들이 많이 썼을 겁니다. 검은색 바탕에 검은색 잘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와 엄마는 난민 신청을 했고 같이 지금 그 구치소에 있는 겁니다. 같이 디텐션 센터에 있어요. 그게 이제 며칠 지나고 알려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 이렇게 싸잡아서요. 가짜 뉴스들, 포니 뉴스들, 민주당이 이걸 이용하고 있어. 뭐 그러는데 그러면 2,300개 케이스가 다 가짜도 아닌 것이고 실제로 엄마, 아빠와 헤어진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니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 국경에서 못 살겠다고 본인의 나라에서 갱이 많고 돈이 없고 마약이 많고 늘 위험하고 못 살겠다고 오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어디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통화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엄마 떨어진 지 얼만큼 된 아이들이 이거는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법무장관, 백악관 대변인, 보건복지부 장관 여자예요. 백악관 대변인도 여자고 엄마들이겠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가 자녀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라워커비는 뭐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국경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굉장히 다 마치 다 범죄자인 것처럼 뭐 범죄자, 살인자, 강강범, MS갱, MS13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대통령이 애니멀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못 살겠다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그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몇 퍼센트가 MS갱이고 강간범이고 살인범이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들 DNA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MS갱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미국으로 넘어온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대세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이나 이런 행정부의 주장보다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더라도 미국의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난민신청법이 있으면 어떻게 돼서 그 아이들을 같이 두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아니지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는 대통령이 저는 그런 장면은 처음 봤는데요. 계속 이제 이민자는 나쁜 사람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 캠페인 때부터 그랬고 그리고 심지어는 소수 인종은 별로 거의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민자가 설령 내가 불법 이민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민자에 대한 시각이나 유색 인종에 대한 시각이 다 상징적으로 퍼져가는 거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굉장히 백인 중심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골적으로 백인 오월주의자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백악관 존 켈리도 완전하진 않지만 백인 오월주의가 있고 그리고 법무장관은 백인 오월주의가 상당히 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지금 뭐 백악관에는 얼굴 하얀 사람 아니면 없어요. 행정부에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일레인 차오라는 교통부 장관 여자죠. 대만계 빼고 왜냐하면 이 여성은 남편이 미츠 맥커넬 공화당의 백인 상원 원내대표입니다.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행정부의 그런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을코 루비오 공화당의 폴리다주 상원의원 경우도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다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공화당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민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때도 뭐 경제 나빠지고 하면서 국경 단속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이민자를 막 환영하면서 싼 돈으로 막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계속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인가요 트윗을 했던데 뭐 오바마 때 아이들을 철장에 케이지에 가두고 비닐 이불 덮게 하고 오바마가 나보다 훨씬 심했어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는요 부모와 같이 온 아이가 아니었고 부모와 같이 온 사람들은 이제 함께 있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풀어주고 디텐션 센터에 가둬놓고 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가 됐던 재판이 됐던 풀어주고 그렇게 이제 한다 해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잡고 풀어준다. 캐치 앤 윌리즈 우린 그런 거 안 한다 하면서 다 잡아놓고 그것도 아이와 부모를 떼놓고 목적 자체가 원래부터 아이와 엄마 아빠를 떼어놔야지 이래야지만 그 뜨거운 맛을 알고 안 온다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법무장관과 또 그 백악관의 대변인이 성경에서도 그게 뭐 정당화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성경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그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는 건 참을 수가 없네 하고 백인 보금주의자 목사들만 빼고는 일반 다른 보금주의 목사 기독교 뭐 라삐 모든 정치인들 공화당 아니 종교계 공화당 정치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박스만 대통령이 옳지 그리고 대통령 지금 비난하는 엘리트 방송하는 사람들 자기네들 다 엄마 아빠 떨어져서 어렸을 때 기숙사 있는 보딩스쿨 다녔잖아 뭐 보딩스쿨 지네들 다녀놓고 뭘 그래 그리고 어떤 또 진행자는 썸머 캠프네 썸머 캠프 썸머 캠프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울고 불고 엄마 아빠밖에 얘기하지 못할 것 같은 아이들이 그게 이제 그 팍스 대 팍스 아닌 게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팍스의 팍스 앤 프렌즈의 앵커도 어제 우리 아이들도 아닌데 뭘 그러느냐 다른 나라의 아이들인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뭐 어디라고 했죠 아이다워하고 텍사스라고 했던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잖아 아니 우리 집 아이한테만 잘해주고 옆집 아이는 때려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유치하게 나오니까 저도 유치한 비유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돼서요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부모와 같이 온 아이가 아니라 따로 혼자 떨어져 온 아이를 임시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막 사람들이 너무 비난을 하고 하니까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나중에 그것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와 같이 온 아이들은 이제 그 재판 도중에 그대로 엄마 아빠와 살게 했고요 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대신에 또 오바마 행정부 때는 이것을 형사기소하지는 않았고 경범으로 처리를 하면서 재판 때까지는 아이와 같이 있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하도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이 심하니까 대통령이 일단 이거 안 하겠다고 행정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전임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시행하지 않은 것 그런데 뭐 팍스나 이런 데서 마치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모와 같이 온 아이들을 떼어 놓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방송이나 신문 같은 데서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팍스나 그런 매체만 보신다면 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제 들으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때도 그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잠깐 혼자 온 아이들 그러나 그것도 이제 멈췄고요 그래서 요즘에 백악관 사람들은 워싱턴에 나가서 백악관 사람이나 행정부 사람이나 밥을 못 먹는데요 얼굴들을 아니까 나타나면 특히 이번 이 아이와 어머니를 엄마를 떨어뜨려 놔야지 저 사람들이 미국에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설계사가 스테이븐 밀러라고 이제 32살인가 밖에 안 됐어요 저 캘리포니아주에서 살다 간 남자거든요 백악관에 대통령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남자가 백인이죠 당연히 이 젊은 남자가 이런 것을 설계를 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공화당에서는 이거 뭐냐 중간선거에 우리가 큰일 났어 손해보겠어 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스테븐 밀러를 해고시켜 버려 하는데 대통령은 굉장히 그 취향이 있잖아요 이 스테븐 밀러 굉장히 좋아하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지난번에 그 흑인 여자 하원의원에게 막 거짓말로 하원의원을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미망인이 남편이 전장에서 숨졌는데 그 미망인과 남편과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유해를 받으러 가는 그 도중에 이제 한 얘기에 대해서 백악관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방어한답시고 나와서 거짓말 막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 존 켈리 비서실장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막 하면서 그 흑인 하원의원이 마치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었던 존 켈리도 스티븐 밀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존 켈리는 원래 이 사람이 국토안보부 장관이었잖아요 국토안보부 장관이었을 때는 이 내용 자녀와 부모를 떨어뜨려 놓는 것을 굉장히 지지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국토안보부의 장관이 본인의 아래에 있었던 여성 장관이잖아요 그 커스텐 닐슨이라고 기자회견을 이번에 할 때 이 정책이 옳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뒤로 물러서기 전날인가요 그랬어요 기자회견 한다고 할 때 이 존 켈리가 하지 말아라 지금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뭐 자신이 멘토로 생각을 했었던 그 비서실장 말을 듣지 않고 지금 현재의 국토안보부 장관 커스텐 닐슨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모든 정책이 옳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대통령이 그냥 행정명령을 해서 지금 이제 그런 일을 안 한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부모를 찾아간 아이는 불과 몇백 명에 불과하고 어디 있는지 정보도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니까 잘 연결이 안 된다고 하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미국 같지 않다 하면서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나 나가서 투표를 해야지 되겠어 하면서 이 이민 이슈가 보통 공화당이 좋아하는 그 이슈거든요 특히 이제 일자리가 없고 할 때는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이민자들이 와서 너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야 돈도 이게 싸게 만들고 백인들은 일을 하더라도 아주 비싼 게 받고 일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민 이슈의 공화당이 특히 이제 시골 백인들이 굉장히 민감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도 이거 해야지 되겠네 민주당은 물론 소수 인종이나 전체적인 이민자의 권리보호 이런 것은 당연히 민주당의 당론이죠 그러나 이런 어떠한 안건별 사안별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더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들도 11월 달에 투표하러 많이 나가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에 역시 그 무역 문제죠 이런 무역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미국이 아주 오랜 동안 달러가 기축 통하니까 달러를 찍고 또 찍고 해서 경제가 버텨왔고 여기서 마찰이 생기면 다른 나라에도 환율까지도 다 그 주식시장이니 뭐 영향을 미치니까 중요한데 유럽과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철강 또 알루미늄 미국의 국가 안보라면서 관세를 부과하고 또 그 중국도 함께 유럽도 함께 유럽과 중국도 역시 정확한 그 타겟을 놓고 미국의 정치인들이 힘들 그 주 지역구 이런 데를 타겟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대통령이 어제는 트윗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20%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럽의 자동차 회사 주식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요 미국 자동차 회사 주식도 내려가고 자동차 회사는 특히 이제 그 철강 그 수입품 철강에 관세를 많이 붙이고 이런 것 때문에도 제조비 같은 게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내일 돈도 많아지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미국 자동차 회사 주식 같은 것도 지금 덩달아서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그럼 이렇게 될 때 유럽에서 어떻게 나오나 이런 것도 있고요 GT라는 회사가 중국의 텔레컴 회사인데 원래 북한과 이란과 거래를 한다 해서 미국에서 7년 동안 미국 회사와 또는 미국에서 판매나 거래 미국에서 물건을 또 부품을 많이 사가요 그런 것을 못하도록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딸 상표권 13개 받는 그 즈음에서 이제 이 GT를 미국에서 할 수 있도록 풀어줬는데 연방 상원에서는 국가 안보에 이거야말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철강 알루미늄 그 수입하는 그런 수입 품목에 관세 붙이는 게 국가 안보와 상관이 없지만 이건 국가 안보다 이 텔레컴 회사를 통해서 미국에 관한 중요한 그 해킹 같은 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면서 이것을 그 대통령과 다른 쪽으로 투표를 해버렸어요 하원에서도 해야지 되고 절충안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GT는 안된다 위험하다 하는 게 나오면 대통령이 뭐 서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그리고 이 GT를 풀어줄 때 중국의 일자리가 지금 GT 때문에 너무 많이 손해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어줬거든요 중국 걱정하면서 자 그게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이번 주에 중요한 그 탑뉴스였고 다음 주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겠죠 지금 어 특히 미국적으로 그 이민자가 됐건 뭐가 됐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좀 분노의 정치를 그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좀 캠페인 비용이 덜 드는 게 분노의 정치이기도 하죠 당신 지금 돈 못 벌지 화나지 쟤 때문이야 내가 쟤를 막아줄게 그러니 나를 찍어줘 뭐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글쎄 이민 이슈가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는 그 이런 사람들을 초대를 했어요 이민자에 의해서 가족이 숨진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부모였어요 그리고는 다 누가 숨졌는가 하는 그 숨진 가족의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사진이 작은 사진이 아니에요 완전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아마 사진을 달라고 해서 포스터를 주최 측에서 만들어줬겠죠 이때 주최 측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텔레비전에서 이 부모들이 전부 뭐 자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자녀들 사진을 그 포스터를 아주 큰 포스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양쪽 옆에 쫙 그런데 사진이 이렇게 크로스업해서 보니까 그 큰 10대 뭐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준 거예요 아주 크게 포스터도 크니까 포스터도 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사인을 좀 진하게 하거든요 진하게 하는 그런 진하게 하는 그 사진 숨진 사람들 숨진 청소년들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많던데요 청소년들의 그 사진 옆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사인을 본인 사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아주 그냥 보통 평범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일이 처리될지 모르겠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한 이 일이 비난을 받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텍사스에 좀 잘 꾸며진 그런 그 디텐션 센터에 가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어린아이와 접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포스터레이디가 물론 어린아이의 사생활 보호도 있겠지만 뭐 뒤에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어른만 나오니까 저는 좀 이상해 보였어요 텔레비전으로 볼 때 어른들만 나와서 이 디텐션 센터가 얼마나 좋은데 마치 어떤 사람들은 본인들의 조국이 못 살아서 아이 손잡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사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꾸며 놓은 곳에서 이제 그 포스터레이디가 돌아보고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뭐 텔레비전 중계 좀 하고 갔는데 그때 비행기에 탈 때 입은 옷은 I really don't care Do you? 이렇게 물어본 거였다잖아요 내가 케어해준다고 포스터레이디인 내가 부모와 함께 지내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빨리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비행기 타러 갈 때는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나중에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비행기 타러 올라갈 때 그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 타고 하는 데서 뒤에 옷 자켓에 자라 그리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이태리 이런 데 가면은 위에 자켓 같은 것을 뭐 3만 달러 5만 달러 이런 거 입거든요 3D 무슨 자켓에서 꽃 하얀색 바탕에 꽃 막 입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몇만 달러는 보통이죠 그리고 이제 돈도 워낙 많고 모델 출신이니까 그런데 39달러짜리 가장 싼 것을 입은 거예요 옷 중에서 그런 옷을 입으면서 그 뒤에 그것을 써서 이게 의도한 거냐 아니냐 뭐 포스터레이디 사무실에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색깔은 그게 맞았어요 옷 갈아입기 전에 원래 이제 테레기 전에 보이고 관계자들과 얘기하고 할 때는 위에는 미색 아래는 하얀색이었는데 그 카키색 자켓까지 입었을 때는 하얀색 티셔츠였거든요 속에 하얀색 그 단추 없는 그 티셔츠였는데 나중에는 단추 있는 그런 자켓 비슷한 옷 옷을 입었는데 갈아입은 거죠 중간에 이제 그게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제일 먼저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 뭐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갈아입고 그래서 교실이라든가 그 디테이션 센터에 갈 때는 그 자켓이 안 보였었던 겁니다 그런 이슈까지 있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왜냐하면 주정부에서도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대로 계속 우리는 아이와 어린이를 분리하는 이 행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정부에서는 국경을 지키는 방위군으로 우리 주 방위군을 안 보낸다고 하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포함한 항공사도 아직도 어린이들을 엄마와 분리를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우리 비행기는 태우지 말아라 우리 알고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 그런 식으로 돈 벌고 싶지는 않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다음 주에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고요 북한 이슈는 뭐 당연히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국의 해병대를 훈련시키고 하는 두 개의 훈련도 앞으로 3개월 사이에 세 가지를 훈련을 취소한 거예요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지금 한국제가 뉴스를 봤더니 한국에서는 그 관 유해를 담아가지고 올 관이 158개인가요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지금 200개 넘게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하거든요 유해를 받을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크게 빅 이슈화 하겠죠 그리고 큰 성과이기도 하고요 이제까지 미국 유해가 오면 뭐 한구 두구 이렇게 오고 돈 많이 받고 있는데 유해 발굴 그 비용 같은 것은 당연히 미국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으로 뭐 돈을 낸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선거 유세를 할 때 수천 명의 한국전에서 숨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나에게 와서 우리 아들 유해라도 찾게 해다 우리 자식 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랬다고 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난 지가 휴전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그 부모들이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그 자녀가 적어도 18살 넘어야지 한국전에 갔는데 그 부모는 100살이 넘어야지 된다는 건데 100살 넘은 부모가 어디 수천 명이 있으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부풀리기를 한다던가 본인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를 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 나면 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사실이 아니네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루에도 몇 번씩 몇 번씩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했다고 아무리 언론에서 지적을 해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언론에서 그 정도로 거짓말 친다고는 안 믿고 요즘은 추세가 이제 정말로 그 오래된 정통 아주 그 전형적인 언론들을 가짜 언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30년을 깨끗이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30년을 깨끗이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31년째부터 갑자기 다 가짜로 거짓말로 살지 못합니다 30년을 깨끗이 살았다는 것은 그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양보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것을 그 노블한 뭔가를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그 더럽게 막 가짜 뉴스로 도배 안 하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30년을 더럽게 산 사람이 31년째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살 수도 없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미국의 모든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언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짜 언론이 다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지지하는 팍스가 실제로 가짜 뉴스를 제일 많이 뿌리고 뉴스라기보다 팍스는 저널리스틱한 그 면보다 어피니언 리더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터크 칼슨 션 애니티 로라 잉그레임 이런 사람들이 원래 기자로서 출발하거나 기자로서 출발 안 하고 기자보다 훨씬 더 공정하게 기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진 않고 이 사람들은 자극적인 말을 해서 유명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터크 칼슨 같은 사람도 요즘엔 나비 멕타이 안 매지만 나비 타임에 고 CNN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팍스에서 CNN에서 일하던 사람이 많아요 루답스도 CNN에서 일했고 션 애니티 같은 사람도 저널리스틱한 그런 기준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방송하면서 굉장히 돈 많이 벌고요 본인이 이 정책 나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그 정책으로 돈을 엄청 벌고 집을 수천 채를 사고 이러는 사람이죠 지금 주택부에서 하는 일에도 많은 이득을 받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많은 한국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뭔가를 이뤄주기를 원하는 뜻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 잘한다고 안 한다 이렇게 마치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그 언론들이 미국 언론을 다 모르니까 그리고 마음속에 한반도 문제가 잘 되기를 너무나 원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물론 기자들이 사람인지라 트럼프 대통령이 저 같은 경우도 거짓말하는 거는 굉장히 싫거든요 저도 거짓말을 하지만 저는 민간인이잖아요 대통령과 민간인은 다르니까 민간인인 저도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나 줄여보려고 하나 심지어는 사람이 심심하다는 말을 들어도 하얀 거짓말도 좀 줄여보려고 하나 하는데 공직자인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자꾸 하는 것에는 정말로 거부감을 느껴요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거부감을 느낄 때마다 다 표현도 못해요 그런 거부감을 일으킬 만한 그 순간을 너무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한국 언론에서 이 방송을 만약에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국 언론에서 요즘 미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워서 사실과 다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나쁘다고 발목을 잡는다 그것도 참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참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 무역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되겠죠 특히 이제 국방과 상관이 있다고 하면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붙인다고 하니까 관세하고 유럽산 자동차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는 이제 무엇보다도 축구 멕시코와의 축구 뭐 다 나름대로 보셨겠죠 저는 그 아이슬란드가요 첫 번째 아르헨티나의 이긴 게임 말고 나이지리아의 그제였었나요 졌잖아요 졌을 때 특히 이제 정말로 그 아이슬란드의 에이스가 길피 뭐 시그루드 선인가요 그 선수가 그 페널티킥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갔죠 그때의 그 아이슬란드 사람들과 나이지리아 사람들 아이슬란드가 이거 이겼어야지 되는데 2대0으로 지고 말았어요 그 얼굴에 그 반대되는 그 표정 83분 이었던가요 아닌가요 83분에도 뭐 그랬고 그랬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페널티킥 아무튼 그때 사람들이 다 막 좋아하고 실망하고 할 때 나이지리아 선수들도 너무 좋아했고요 나이지리아의 한 선수가 이름은 못 읽겠어요 뒤에는 뭐 윌리엄이라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수비수였는데 그 나이지리아의 수비수가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의 그 에이스에게 가서 이렇게 위안해 주는 거죠 컴포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목 있는 데를 이렇게 두들겨주는 그 장면 그 장면이 한 2-3초 정도 텔레비전에 비췄는데 그 텔레비전에 그 뉴스 해설가 뉴스가 아니라 그 스포츠 해설가와 아나운서도 스포츠 캐스터도 너무 이게 이 페널티킥을 그 놓친 게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서 그 얘기만 하는데 그 장면이 텔레비전에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게 스포츠 맨쉽이고 이게 축구지 레스펙트하는 거 이게 축구에서만 그래? 다 그렇지 다음 주에는 좀 뉴스에서도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일어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면서요 이번 주 그 위클리 에디션 오늘의 미국 위클리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전해드리겠고요 저는 강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